오늘은 점심으로 중국음식을 먹어볼까 해요 이름은 U88 레스토랑이라고 사람들이 여기 아우디안 쪽에서는 그레이트 월이라 해가지고 만리장성이 아주 유명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점심시간에는 6불이에요 근데 여기 U88 레스토랑에는 점심시간에는 5불 그래서 점심때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만리장성처럼 그렇게 시설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맛있답니다 아우디안 쪽에 한번 맛볼게요 아우디안 쪽에 한번 비벼서 여기가 더 좋은 시간을 놓고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는 5불치고는 괜찮은 메뉴 같고요. 메뉴가 점심들마다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잘 모르겠어요. 밥도 잘 나오고 뷔페라서 먹고 싶은 만큼 더 먹어도 되고 덜 먹어도 되고 상관없다고 하네요. 아이유 쇼어봇다. 야채도 먹을 수 있고 가지 요리 등등 기사 식당 온 느낌? 생선을 바짝 튀어가지고 그리고 포장도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를 모차즈에서 가깝다 보니까 한 4번? 5번 와서 먹어봤는데 그때마다 다 새로운 걸 시켜봤어요. 근데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